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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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 육즙이 터지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올 때마다 새롭고 맛있고 고소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법정의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소주 안주, 소주 안주, 세주 옛날에 그냥 연탄으로 구워 먹을 때 불맛도 있고 저희 18년 전에도 한 바가지에 6,000원으로 먹었었는데 지금도 너무 착한 가격이라서 자주 자주 옵니다 주변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기는 돼지 곱창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도축장에서 바로 생물을 공급받아서 일일이 손질을 하고 또 싸먹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백삽을 받은 공장에서 일괄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맛가체가 360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곱창 자체도 질김이나 그런 맛 자체도 다 똑같고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곱창 왔습니다 한 27년 정도 됐지 양념 곱창이 이 동네 어른이잖아요 양념 곱창 때문에 유명해졌고 IMF 생기고 많이 가게들이 많이 생겼죠 그때는 차가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다닌죠 사람들은 곱창에서 내장 터비의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양념하는 비법이 다 달라요 보온에서 바로 직접 공수해서 300초 가루하고 300초 액기스를 집어넣어서 같이 곱창을 버무리고 있습니다 이 안지랑 곱창골목은 한국 관광의 배로에도 선정이 되었고 전국 최고의 음식 맛거리였는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거리를 홍보도 할 겸해서 상생축제와 거리 패션쇼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복 웨딩 드레스 해서 준비를 했고 한복이지만 현대복식으로 지금 유행할 수 있는 신디자인을 많이 작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령사가 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먹으니까 육즙 터지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간지랑 곱창이 최고예요 곱창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자주 올 계획이고요 가족과 함께 같이 오고 싶습니다 간지랑 곱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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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제를 계속 꾸준하게 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선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분들과 저희 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안에 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지금 엄청 기분이 좋아요. 최고! 학생 수가 교수님까지 합치면 한 3천 명 정도 내방을 하셔서 그리고 이 골목에 상인분들이 얼마나 활력을 받았는지 모르고 저희 곱창골목도 소상공인이지만 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이 학교 측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 교육 같은 것도 하거든요. 좀 더 맛있는 곱창을 드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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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hunter agree. 고맙습니다. 저도ifall